아 그 묵장한 놈 총 2개 있던 놈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놈 또 찾아보래요 찾습니다 ㅜㅜ 하고 나와 Dag стрoo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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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vaccinatio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거기 있을 줄 알았지. 거기 있을 줄 알았지. 내가 모를 줄 알고. 내가 모를 줄 알았지. Run. 커미. 내 동료를 죽여? 있어요. 내가 보기엔 이 안에 있어. 2층이 아니라 1층이야. 침착합시다. 침착해! 기는 소리. 침착해! 식스 센스! 개쎄 해가지고 뒤돌아 봤는데 이게 무슨... 아니 씨... 당한 건 나였고. 자연스럽게... 아니 씨... 야! 형이 막 연기할라 하는데 그렇게 훅 들어오면은... 어떡해! 어? 너를 죽일 수 밖에 없잖아. 야! 왼쪽, 오른쪽. 저거 봐! 일단 죽이잖아. 연기하는 게 소용이 없어. 아... 무서운 놈들. 스케어 많이 나왔고. 무슨 소리. ...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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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나는. 나. 밧 밧 와이 씨 아아 에잇! 야! 아니 이게 무슨.. 아우! 막발이 잡았다! 샷컴! 몇발? 두발? 두발! 아우! 탈 없어! 눈치 못가게 해야해 다시 돌아! 어? 야! 너 뭐 있어?! 안돼! 아우! 야! 다리 없어 얘! 아니 ㅆ.. 아니야! 잠겼어! 그냥 버그야! 안돼! 민춘 버그 게임! 봉니.. 진짜 갑 عليه맞아 머리 위에 한 칸도 위에 유케이브 다섯 마리 쟤 좋고요 자 붕대 나왔어 붕대부터 빠르게 갑박 와 여기 유케이브 진짜 많다 얘 뭐야 레알 너무 맛있잖아 얘도 유케이브 쉬마크 캐템 와 얘는 좀 많이 먹었네요 316호 얘도 유케이브 오르도스 미쳤네 이거 문이야 이거 콜 때리네 피스 안 먹어도 돼요 얘도 유케이브였어요 심지어 요고 대신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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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유케이브 오 브레이킹 음 소리나 바셀린 110호 10000원짜리 어 뭐야 났어 요고보다 요고 나 아 너무 꿀재미네 아 팩토리 왜이렇게 재밌냐 아이고 6개부 아 이런 방 나오면 진짜 재밌지 자 다른 유저 6마리 이상 제끼고 탈출 완료 맞죠 6마리 6마리 맞네요 탄 366 객사 진짜 비덱이다 아스발 벡터 에취오사크린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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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야 이거라고 이렇게 죽여야 재밌는거지 아 기다려 봅시다 다른 동물 때까지 해요 기다려 봅시다 아 이런 꿀잼 이게 있어요 이게 팩토리드 옛날 진짜 고인물려들은 이 자리 잡고 많이 놀았어 요게 안 보여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저기 밖에 안 보여 저기서도 잘 안보여 자 객사했고 이게 뭐야 이거 유저 시체 같은데 무장되어있죠 저거 이따 빨죠 저거랑 요거 먹으면 될듯 스캐브가 자체에 지금 스폰을 많이 안해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쪽 3층 끝에 유저 총소리 루팅하러 오면 바로 머리 해줄게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하아 고박죽은 사형이라는걸 가르쳐줄 시간이 됐습니다 밑에야? 발소리나는데? 이거 어디지? 저기있다 저기있다 유저 아씨 걸렸나? 안걸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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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디가? 와아아아 이 사각 뭔데 이거? 하아 침찾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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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팩토리 스캡을 못 끊겠네 이거 아 졸라 재밌네 이거 아 이렇게 세 마리 보냈고 오른쪽 발소리 지하? 여기 지하 여기 하나 있고 2층 걷는 소리 스캡일 수도 있어요 딱 보면 먹고 싶거든? 기다려 봅시다 지금 시간을 많이 끌어야 돼 이거 먹을 때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참스러운 먹이 하나 둘 세 개나 이렇게 필드에 깔아놨기 때문에 킥만 해 이거 오 안돼! 야 이거 걸렸다 이거 와 헤드 헤드 안 터졌어 이게?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뛰었어 2층 1층 없나? 2층 2층 아직 2층? 2층 저기 내 위치 못 봤어 아직 못 봤어 못 봤어 2층 와 너무 아깝다 이거 아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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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2층 집착하면 됩니다 기껏해야 와봤자 오른쪽 돌아오는 걸 거야 내 위치 모를 거예요 우리 탈출가 어디죠? 오피스 윈너 2분 남았을 때 내려가서 루팅하고 나가면 돼 스캡 스폰? 와 너무 아깝다 이거 4킬 찬스를 이렇게 놓치네 띄는 소리 어 저기 제가 풀무장이네요 아까부터 쏘던 놈 2층 2층 보이죠 보이죠 야 앞에 가방 버려 앞에 가방을 못 봤나 3층 3층 무슨 생각이지 잡았나 침착합시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잡는 건 아니야 좋은 생각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저 가방을 무조건 먹을 거야 저기 여기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갔어요 유저예요 아씨 움직이지 마 걸리면 안 돼 나왔어 뜁니다 이거 딱 못봤어 이거? 시체 못봤나 설마? 설마 시야가 그렇게 안 좋진 않을텐데 못봤을수도 있어 왜냐하면 얘가 에임을 약간 위쪽에 뒀거든요 야 설마 못봤으면 진짜 너 진짜 레전드다 안된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봤겠지 뭐야 저거 소화기야? 저거 소화기예요? 내가 아까 잡은 놈인가? 소화기지 소화기 소화기 지금 시국에 팩토리키 없는 얘기가 거의 없잖아 그쵸? 제 생각인데 0번 필드로 탈출하면서 먹지 않을까? 1층 1층 나왔어 올라와요 올라와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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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시체 있죠 앞에 시체 있죠 앞에 시체 있죠 앞에 시체 있죠 앞에 시체를 먹어 아 시바 아 시바 뻥냐고 거거 아 아 시바 뒤졌다 아 객사탄 시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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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 유저들은 싹 다 죽였고 털 이제 떡상 하겠습니다 이게 팩토리 짬이지 내가 이래봐도 팩토리 짬이 4년차야 아 유쾌부였구요 와 부스스 너무 좋고 자 객사 천에 빠빠이 자 만원짜리 하나 303 303 키가 있네 자 이놈부터 먹을게요 야 맛있는데 L1 과다출혈 챙겨주고 탄 한번 확인 아 별로에요 이거 얘는 유저였어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네 스발 우와 지독해 하늘이 있네 새해봅시다 야 하늘이 있네 verl에서 여기서 이쁘는 마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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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